네 오늘 소위 정순신 씨 청문회 관련해서 국민의힘 국회 교육위원들의 공동 기자회견 문을 간사인 제가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소위 정순신 청문회가 열립니다 오늘 청문회는 정순신 씨 출석 여부와 관계없이 의미 있는 증언이나 결과물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민주당의 목적은 학교폭력 근절과 대책 수립보다는 정순신 씨와 그 일가족을 불러 망신주려는 데 있고 답은 이미 정해져 있으니 너는 대답만 하라는 답정러 청문회이기 때문입니다 아들이 학교폭력에 대한 정순신 씨의 대처는 잘못됐습니다 자식의 잘못을 꾸짖어 바로잡아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사례는 우리 사회에서 비단 정순신 씨만의 문제가 아니고 자식이 잘못되는 것을 막으려는 부모의 입장을 모르는 바 아니지만 사회적으로 공감받기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아들은 강제 전학을 당했고 소송은 패소했습니다 정순신 씨는 공직에서 낙마했습니다 피해자 가족과 원만하게 합의했다지만 정순신 씨 가족은 언론과 사회적 비난 속에서 그 대가를 혹독하게 치르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정치권에 주어진 과제는 학교폭력 증가 원인을 차려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민주당의 태도를 보면 사건의 정치적 이용에 더 큰 관심이 있어 보입니다 무엇보다도 학교폭력 발생과 언론 보도로 문제가 된 시점은 문재인 정권 때입니다 그때는 이런 반구 언급조차 없다가 윤석열 정부 들어 사건이 다시 들추어지자 격하게 분노를 표출하는 이중적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소위 검사 권력의 개입 여부를 따지려면 사건 당시 지방교육행정 책임자인 서울시와 강원도의 교육감 등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증인들이 출석해야 하는데 민주당은 거부했습니다 무엇이 그리 급한지 안건조정의 구성 3시간 만인 저녁 8시에 위장탈당 의원이 포함된 안건조정위원회를 일방적으로 소집하여 자신들이 선정한 증인들만 통과시켰습니다 회의 시각이 8시인데 여당에 소집 통보를 한 것은 8시 2분이었습니다 집권당 시절 자신들이 책임이 드러날 수도 있는 증인 자신들과 한편인 소위 진보좌파 교육감과 전교조 출신 교육감의 증인 채택은 무슨 일이 있어도 막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상대와 절차를 깡그리 무시하는 민주당의 독단은 전무후무한 국회 흑역사로 기록될 것입니다 이런 민주당의 태도에서 무슨 진실 규명과 대책 마련에 진정성을 느낄 수 있겠습니까 정순시지 일가족을 불러 조리돌림 시키고 대통령 인사 문제를 공격하려는 정치적 의도만 보입니다 어떤 교육적 책임감이나 진정성을 찾아보기 어려운 민주당의 태도는 교육의 정치와 교육의 정략화 그 자체입니다 국민의힘 교육위원은 오늘 청문회에 참석하지 않습니다 절차와 증인 채택 등 모든 면에서 속이 뻔히 보이는 너무나 편향적인 청문회입니다 대신 오후 2시에 학교폭력 피해자 가족들과 일선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정책 간담회를 개최합니다 피해자 가족과 교육현장의 생상한 목소리를 청취하고 이틀 전 발표된 정부의 학교폭력 근절 대책에 대해서도 추가로 보완할 점이 없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민주당에 경고하고 촉구합니다 오늘 청문회를 통해 민주당이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면 정부 정책에 추가로 반영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특유의 증인 억박지르기 큰소리치기 등 정치공세로 일관한다면 학교폭력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무엇이 진정 학교폭력을 근절하여 평화로운 학교를 만드는 올바른 접근 태도인지 민주당의 각성과 진정성 있는 자세를 촉구합니다 2023년 4월 14일 국민의힘 교육위원 1동 20분의힘 교육위원 1동